오늘은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이제 그들의 노예가 돼서 종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종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해산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신해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신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구반지 50일째 되는 날 거기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식개명이라고 하는 그런 개명을 주시고 또 다른 개명과 법도와 윤례와 규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개명과 법도와 윤례와 규례를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정한 그 장소에 가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에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께 에배를 드리고 또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열매 그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시 정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에배를 드리고 그리고 1년 농사가 다 끝났을 때 그걸 창고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맥주절은 그해 농사를 지어서 이제 우리가 수확을 봄에 하고 가을에 하잖아요 그런데 봄에는 보리와 그때 농경 사이니까 미를 수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이제 보리 수확을 했을 때 맥주라는 것은 보리맥장 추수할 출장에서 이 보리를 추수를 했을 때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에배를 드린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이상,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맥주절이라는 절귀를 지키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에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것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타면 계속 월급을 받을 거지만 그 첫 월급이 나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한 사람도 첫 번째 어떤 계약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냈을 때 굉장히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녀를 여러 명 낳을 때도 첫 번째 태어난 자식에게 더 애착이 가고 뭔가 이 첫 번째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첫 번째 거둔 그 수확물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가지고 에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식이 태어나도 첫 것은 하나님께 받쳐나 그다음에 동물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새끼를 나도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 그다음에 이삭을 추수를 했을 때 그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전쟁을 했을 때 가서 전쟁에서 노행물을 얻었을 때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 그 달에 혹은 그 1년의 시작인 첫날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던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에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첫째 6월절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절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내가 지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종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고 적당한 그런 온도와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서 열심히 땅을 갈아엎고 시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김을 메고 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열매를 거둔 것 같지만은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이 어떤 씨앗을 심어서 이게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그것을 아주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 인간이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은 14만 분의 1이다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가서 땅을 갈아엎고 내가 시를 심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갖고서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아주 일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을 수 있는 땅과 씨앗과 열매 맺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라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 맥주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6월절은 죄인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어서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건강과 직장과 능력을 주시고 내가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리고 올 한 해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키고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은 하나님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없이 우리가 전부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현장에 흩어져 살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동질성 이런 것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 집화가 어디에 그들이 흩어져 있든지 안에 1년에 세 번씩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절규를 정하여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 제일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는요 맥주절을 지키는 이런 맥주절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가 참은 3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 튜벨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게 해주겠고 내 포도즙 튜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죄일주의로 삼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한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이것은 물질의 부여와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내 삶의 새로운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 죄일주의로 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나 출애국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랬죠 이 뭐냐면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받은 걸 기념한 걸 6월절이라고 했죠 6월절이 일곱 번 지난 다음에 이 절귀를 지키기 때문에 7.7절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말은 첫 열매를 첫 실과를 거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절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절귀를 지키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7.7절 맥주절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초실절은 뭐고 칠칠절은 뭐고 맥주절은 뭐고 오순절은 뭐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 똑같은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칠칠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냐 그러면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앞에서 너를 대적하는 원수와 대적들을 다 내가 몰아낼 것이며 너의 지경을 넓혀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 사람들을 보면 내 사업에 막 괴방꾼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거 놔두세요 성경 말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네 앞에서 내가 다 몰아내겠다 너의 승진을 방해하고 내 사업을 방해하고 내 인생의 어떤 장애물이 더 어려움이 되는 사람들을 다 내가 몰아낼 것이며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너의 사업의 지경 내 그런 삶의 영역의 지경 내 직장에서의 그런 영향력의 지경 이런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유와 풍성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대적들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냐면 24절 거기 다시 보면 후반절에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뭐냐 우리의 가정 사업 자녀 삶의 터전을 악한 거 사고 재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민족처럼 수많은 그런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나라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굉장히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열강들의 틈에 끼어서 그런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또 바사 또 페르시아 미국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 로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얼마나 강한 나라들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침략하고 삼키려고 계속 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너희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도 마찬가지지만 첫 열매를 드릴 때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에루살렘까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으로 에베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국경이 텅텅 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부 여러 이스라엘 지역에 거기는 연약한 분여자들만 어린아이들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게 보면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4천 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러 에루살렘으로 에베하러 갈 때는 열강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너희를 지키신다고 낮에 해간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리라 여러분 너희들이 1년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에베를 드리고 배우러 올 때는 내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 주위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애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의 토전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파수꾼이 아무리 자기 집을 지키려고 해도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 우리의 건강 자녀들 삶의 터져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지켜주시지 하나님 앞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 제1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애베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가정 그 자녀들 그 사업장 그 나라 그 민족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약속을 주신 첫 열매를 드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 제1주로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앞에 있는 너를 해방하고 너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가정과 사업자인들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을 사하고 전한 저주 질병 위험 악한 것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첫 열매를 이 맥주절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라고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지 경멸히 여김을 받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천덕구러기야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디를 가든지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천덕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일 주로 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맥주절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 주신다 1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하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기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제 1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고 모두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높아지는 건 낮아지는 건 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낮춰버리면 내가 안 내려오려도 낮아지고 그러나 진토의 걸음떨에 있는 자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왕들과 귀족들과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높아지는 건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 제 1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첫 열매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신다 성경에 어떤 사람은 구해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세요 내가 물질을 구하지 않는 물질을 다해 주시고 건강을 구하지 않는 어떤 건강을 더해 주시고 명예를 구하지 않는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구하지 않는 권력을 주시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지혜를 능력을 구하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해도 못 받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첫 열매를 들은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을 약속하시오 첫 번째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부여와 풍성함 새로운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내 앞에 있는 원수와 대적들을 몰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우리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 영역 이런 모든 것들을 확장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내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가정 사업 자녀들 내 삶의 터져 이 모든 것을 악한 것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 제일 주로 사는 사람에게 첫 열매로 경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중여김을 받게 해 주십니다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해 주십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 주신다고 그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농경 사이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이걸 할 때는 3500년 전인데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BC의 지금이 15세기경이니까 그때는 농경 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농경 사이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산업 사이에요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첫 열매를 어떻게 들읍니까 목사님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 첫 열매라는 말이 원어의 레시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레시트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최상의 것을 의미하고 가장 귀한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만물을 하나님께 마치라 첫 열매를 들여야 하니 첫 열매는 시장 처음 것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그래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는 제일주의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첫 열매를 드리냐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며 내 삶의 우선순위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먼저 내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겠죠 나와서 하나님의 성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 계신 제가 막 특별하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회가 하루에 네 차례 있으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최고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일어났을 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을 드릴 수도 있고 낮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은 이렇게 장노인들을 비롯해서 안수집상 권사님들 계신데 보면 새벽 기도 안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한 주간의 첫날 그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에비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이 카렌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뭐라고 하면 주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카렌다를 보면 한 주간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주일부터예요 여러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죠 주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가인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사업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주중의 첫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에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그분을 에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바쁘면 안 해요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사업이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영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와 대역들을 제거한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보여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못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소득의 첫 열매 소득의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탔습니다 이 첫 월급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첫 월급을 타가지고 부모님 내일을 사드린다든가 어떤 특별한 이런 뭐를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 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육신의 부모님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월급을 갖고 뭘 해가지고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득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첫 월급, 첫 수익, 뭔가 이런 거 있을 때 월급을 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소득의 11조를 떼어서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제일 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드려 양식 있게 봐라 그러면 그거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의 그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메뚜기와 황충이 와서 그걸 먹지 못하도록 말라기 3장에 보면 다 내가 그걸 보여줄 것이며 너희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는데 안 드리고 11조를 먼저 드렸는데 안 드리고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수고 노력해도 창고는 텅텅 비었고 기한절에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새끼가 중간에 유산하고 이 짐승들이 다 유산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먼저 그의 나로 의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와치 첫 시간 주중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오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 첫 수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 세 번째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 언제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께는 감사 안 하고 이 농사지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무슨 좋은 일에서 사업이 잘 돼 직장에 승기나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막 뭐 있잖아요 자랑하고 한턱내고 이런 거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서운해 하신 줄 아세요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의 플러스를 가져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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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빼기 빼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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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원망 불평은 그러나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걸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플러스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에 굉장한 큰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스테일리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진찰을 해봤더니 척추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다고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집으로 와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해요 내가 죽어도 전국 가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 죽는 순간까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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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는다고 다 그걸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몇 개월 만에 멀쩡하게 건강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 가지고 당신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 건강해 주고 다시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형선고를 받은 날부터 감사 감사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몸에서 매 순간마다 암세포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 가지고 계속 잡아먹으면 암이 안 걸린데 그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암이나 이런 병균을 죽이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도 나중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바로 이 신앙생활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지사의 제물로 드리고 나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다가 남은 것으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 안에서 그래요 집사님 이렇게 일꾼이 없어 좀 봉사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요 하나님 제 일주의로 사는 사람은요 나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데다 여러분 드립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쓸고 남아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물질을 쓰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뭐가 헌신하고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없지만 물질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나의 가진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일꾼이 부족한지 몰라 우리가 이렇게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하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다음 주에 무엇이 오려면 차량을 가서 이게 무엇이 올 분들이 없는 거예요 연세 드신 이런 분들은 차량 봉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번씩 어떨 때는 다섯 번씩 뛰어 식사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젊은이들도 좀 일찍 나와서 그런 분을 가서 모시고 오고 끝나면 좀 모시다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런 봉사 같은 걸 전혀 안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일은 절대 안 하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제일 주의의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의 시간이 남아서 나의 물질이 남아서 내가 여러분 그래서가 아닙니다 먼저 그분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 일에 들여서 온 신앙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좀 할 일이 없을까요? 전도사님 제가 좀 할 일이 없을까요? 저는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는 사람이 또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서로 짐을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짐을 나눠주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힘든 줄을 모르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첫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라겠잖아요 우리가 이게 보면 농사 지어보시면 과일도 보면 우리 여기 오장놈이 계신데 오장놈이 집에 전에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나무가 첫 열매를 맺히면 어떡해요? 보통 이만한데 이게 주문만큼 커요 그런데 그거를 따가지고 전에 보면 목사라고 저를 주의종이라고 장노님 안 드시고 갖고 제가 너무 송구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 뭐든 첫 열매가 대부분 좋아요 그런데 이 첫 열매를 가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있잖아요 원어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상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최고의 열매가 뭘까요? 뭐예요? 영혼구원의 열매 맞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열매가 뭐라고요? 아 좀 그렇게 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아 그래도 너무 적어요 여러분 영혼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초대교에? 오순절날 성령 임했죠 그러면 오순절날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요? 맥주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초막절이랑 아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칠칠절이라고도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오순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열미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루살렘의 이 성전을 와서 에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서 에루살렘 권유대와 사물의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구원의 열매를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맥주절날 천열매를 바치는 맥주절날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열매를 바친다는 게 뭐냐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천열매를 바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을 약속해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될 것이다 부유와 풍성함과 그리고 기쁨을 주실 거야 두 번째 너희 원수와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 직역을 넓혀줄 거야 세 번째 너희 가정 자녀들 사업 삶의 토전을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네 번째 너희를 나는 존중력인데 존중력은 내가 너희를 모두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어디를 가든지 은총과 규정경을 받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쪽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천열매를 드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경의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성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복을 주신다겠죠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뭐라겠습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중에 첫 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소득의 11조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메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지사로 드려서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가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위해서 의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천열매를 바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나 부득이함이 아닌 자원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나에게 삶의 토전과 직장과 건강과 물질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천열매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